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5년 5월 승무원과 승객 약 2천 명을 태우고 뉴욕항을 출발한 여객선 루시타니아호는 아일랜드 남쪽 해안 킨세헬을 지나 리버플로이항에 가던 중 뜻밖의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단 한 발의 어뢰 공격을 받고 18분 만에 침몰하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 사건은 제1차 세계대전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끝까지 참전하지 않으려고 했던 미국을 이 전쟁에 이끈 것이죠 고요한 바다를 뒤흔들었던 루시타니아 침몰 사건 대체 이 사건은 어떻게 제1차 세계대전의 판도를 뒤흔든 것일까요? 그 중심에는 독일의 가장 위협적인 무기 유버트가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끝내려는 독일이 연합군에 맞서기 위해 발명한 유버트 독일은 그 목적대로 유버트 덕분에 제1차 세계대전을 끝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독일은 황당하게도 승전국이 아닌 패전국으로서 전쟁을 끝내게 됩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전쟁사 읽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세상의 모든 전쟁사를 읽어드릴 전쟁사 읽어드립니다의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전쟁이 시작될 무렵 바다를 장악하고 있던 국가는 영국입니다 영국은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자 독일을 굶주리게 하면 항복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서 독일 선박을 바다에서 몰아내고 독일 항구를 전면 봉쇄합니다 그리고 북해 전체를 전쟁지역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은 중립국 선박도 언제든지 멈춰 세우고 수색해서 독일 항구가 목적지인 물자가 나오면 모두 몰수한다 이런 겁니다 심지어 압수목록에는 신량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독일 굶겨주기가 시작된 거죠 그러자 독일도 연합군 선박이 영국 본토에 도착하기 전에 모두 파괴버리겠다 그러면 영국이 전쟁을 포기할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영국 본토로 이어지는 항로를 모두 전쟁지역으로 선포합니다 적군의 전환뿐만 아니라 전쟁 물자를 영국으로 실어 나르는 적국의 상선까지 모두 파괴했다는 거죠 당시 국제전쟁법으로 통용되고 있던 헤이그 협약은 여객선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민간 선박 상선일지라도 승선자를 일단 대피시킨 뒤에야 침몰할 수 있다는 협약이 있었죠 따라서 어뢰 공격전에 승무원과 승객의 안전부터 보장해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영국이 지작한 굶겨죽이기 작전에서 벗어나려고 가장 위협적인 신식 무기를 등장시킵니다 바로 잠수함 유버트죠 유버트는 바다 밑을 다니는 배라는 뜻입니다 당시 독일 선박 중에서 유일하게 무사히 먼 바다로 나갈 수 있는 배였습니다 이때까지 잠수함은 정찰 활동이나 적의 전함을 방해하는 보조적인 역할 정도에 배웠습니다 따라서 잠수함을 상선 습격에 사용한다는 발상 자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영국이 독일 항구를 봉쇄하자 독일은 잠수함 개발에 열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1915년 영국 제도 봉쇄 선언과 함께 무제한 잠수함 작전에 돌입합니다 유버트는 잠수함이기 때문에 선박을 침몰시키기 전에 사전 경고를 할 수가 없었어요 침몰 중인 선박에서 승무원과 승백을 구해서 실을 수도 없어요 결국 페이그 협약을 어기고 그냥 물에 빠지어 죽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게 잠수함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몇 주 만에 독일 유버트는 영국 협약에서 영국 순양함 3척을 깔아앉히고 승무원 1,500명을 전사시킵니다 그러면 독일과 영국 두 국가의 해상 싸움이 대체 어떻게 해서 미국을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이끈 것일까요? 첫 번째가 루시타니아오 침몰 사건이었죠 1915년 5월 8일 뉴욕타임즈 일면에 뜬 기사가 미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고 미국 국민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기사 내용은 비극적이었는데 미국인을 포함한 2천 명을 태우고 뉴욕항을 출발했던 루시타니아오가 항해가 끝날 무렵에 독일 유버트가 쏜 어뢰를 맞고 침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승객 중에서 약 1,200명이 익사했는데 이 중에 128명이 미국인이었습니다 물론 독일은 여기에 대해서 변명을 했습니다 이 배가 영국배다 그리고 이 배에 미국제 군수품이 실려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격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독일은 적법한 행위였다고 주장했고 한 독일 침몬은 영국은 독일 국민을 굶겨 죽이려고 한다 우리가 더 인간적이다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스스로 작전지역에 들어온 승객을 실은 영국 선박을 침몰시켰을 뿐이다 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또한 루시타니아오가 전쟁 밀수풍을 운반했고 보조순양함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탑승객과 상관없이 해이급 규칙에 따라 파괴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루시타니아오가 침몰하기 며칠 전 5월 1일에 워싱턴 주재 독일 대사는 뉴욕을 포함한 약 50개의 미국 신문의 경고 문구를 광고로 내보냅니다 광고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대서양 항해에 나서려는 여행객들에게 독일군은 영국 근에서 영국 국기를 내건 모든 선박을 격침할 것이다 영국의 여객선을 타고 대서양을 횡단할 당신들도 마찬가지다 목숨을 내걸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경고를 짓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미국인들은 독일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고 미국 정부는 독일과 관계를 단절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격침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이 바로 참전하게 된 건 아니었어요 미국 내에도 이게 참전하자는 사람이 있고 안 하자는 사람이 있으니까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윌슨은 독일에다 그냥 경고 한번 때립니다 다시는 이러지 마라 그러자 독일도 안 할게 사실은 이렇게 해서 그때는 적당히 넘어갑니다 루시타니어 사건 이후 독일은 선박을 공격하기에 앞서서 승객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 경고를 발령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무제한 잠수함 작전에도 엄격한 제한을 둡니다 하지만 독일 유버트는 연합군 상선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뢰 공격을 하게 되고 1915년 한 해 동안에 매달 50척에서 100여 척씩 격침을 시킵니다 왜냐 독일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916년에 들어서면 독일은 영국의 봉쇄 조치 때문에 식량과 의복이 바닥을 드러낼 정도가 됩니다 독일 도시 곳곳에서 식량 폭동까지 일어납니다 결국엔 비누, 연료, 기타, 생필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배급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생활 환경이 엉망이 되잖아요 그러자 구르병, 괴혈병, 결핵 같은 질병이 퍼지고 도시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두 번째 이유가 터집니다 유틀란트 해전이 벌어지고 다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 시작되게 되죠 1916년 5월 31일 독일의 세우제동은 영국 함대를 없애야 우리가 이 봉쇄를 풀 수 있다 해서 영국 함대와 맞붙기 위해서 독일 함대를 끌고 북해로 갑니다 그리고 영국 함대가 니들 나왔니 하고 나가서 덴마크 해안에서 붙었는데 당시까지 벌어졌던 역사상 가장 큰 해전이었습니다 이 해전의 이름이 유틀란트 해전이죠 150척이 넘는 전함이 서로를 향해 발포하고 이틀간 이어진 해전에서 독일 함대는 선박 11척, 승무원 약 2,500명을 잃습니다 영국은 선박 14척에 승무원 6,200명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스코어 상으로는 이겼지만 독일의 승리가 의미 없는 승리였어요 독일은 영국 함대를 바다 위에서 몰아내고 우리가 바닷길을 뚫는다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틀란트 해전에서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한 독일은 계속해서 식량난에 허덕이 됩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다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재개하게 됩니다 1917년 1월 31일 워싱턴 주재 독일 대사는 미국 정부에게 독일이 영국 본토에 접근하는 모든 선박을 상대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개시할 것이라고 통보를 합니다 독일 해군은 북해, 대서양, 지중해에서 잠수함 100여 척을 배치합니다 유버 탐장들에게 대서양 동부의 전쟁 수역을 지나는 중립국 선박을 포함해서 영국 본토로 접근하는 선박은 가리지 말고 무조건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까지 미국 대통령 밀스는 유럽의 전쟁에 끼어들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2월 2일 미국은 즉시 독일과 외교 관계를 단절합니다 심지어 2월 26일에 독일 잠수함이 영국 여객선 라코니아호를 공격했는데 2배에 타고 있던 미국인 2명이 사망하자 밀슨 대통령은 의회에 미국 상선이 무장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 독일은 미국 참전이란 위험을 알면서도 왜 무모한 작전을 계속했을까요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시작하면 당연히 미국 배를 격침해야 됩니다 왜? 당시 미국의 군수물자가 영국을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독일도 절박했어요 그래서 이때 독일의 영웅 힌덴부르크하고 르덴도르프가 지금부터 매달 어느 정도 일정 이상 미국 선박을 격침을 하면 영국은 미국이 참전하기 전에 무너진다 5개월 동안 매달 60만 톤 이상 격침하자 그러면 미국이 참전하기 전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막상 해보니까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그 숫자만큼 격침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미국의 참전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사실 참전하게 된 건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요 며칠 뒤에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벌어지게 되는데 침험한 사건입니다 당시 동일 외무부 장관이었던 아르트루 치머만이란 분이 멕시코 정부에게 전보를 보냈는데 이 전보가 공개가 돼버립니다 이걸 보고 미국이 독일에 대한 분노가 최대치로 폭발하게 된 겁니다 치머만 전보라고 불리는 이 전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이 전쟁에 뛰어들었을 때 멕시코가 독일과 동맹을 맺어준다면 멕시코가 예전에 잃어버린 영토 텍사스, 뉴멕시코, 엘리조나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침험한이 진지하게 보낸 게 아니었어요 그냥 어떤 아이디어가 확 떠올라서 보낸 거였죠 당시에 독일이 멕시코를 재원할 수도 없고 멕시코도 미국하고 맞붙어 싸울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너무 황당해가지고 위조문서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침험한 전보가 공개되자 독일 유버트가 미국 선방 4척을 사전 경고 없이 공격하고 윌슨은 임시 국회를 소집해서 독일의 잠수함 공격은 우리 모든 나라에 대한 전쟁이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17년 4월 6일 미국은 공식적으로 독일에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미국이 참전하게 되는데 자기 백그라운드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부흥과 세계적 비상 변화의 인식입니다 사실 전쟁이 났을 때부터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느냐는 문제를 두고 미국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민주당의 윌슨 대통령은 1916년에 재선을 해야 되는데 캐치프레이드가 그는 우리를 전쟁으로 끌고 들어가지 않았다 였습니다 유럽 전쟁에 휘말리지 않았다는 것을 최고의 추적으로 내세웠던 거죠 그런데 전쟁이 계속되니까 미국 내에서도 여론이 자꾸 바뀝니다 참전파와 비참전파로 나뉘게 되고요 참전하자는 쪽에서는 또 연합군 쪽에 붙을 것이냐 동맹국 쪽에 붙을 것이냐로 의견이 또 갈리게 됩니다 그러면 왜 미국의 여론이 갈리느냐 미국은 사실 다민족 국가입니다 미국을 건설하는 데에서 영국계, 독일계, 프랑스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독일 사람 사는 지역, 영국 사람 사는 지역 이렇게 다 나눠서 살았어요 따라서 국민 여론이 생각으로도 갈리고 지역으로도 갈리면서 연합군 편, 독일 편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물론 연합군 쪽이 사람 좀 더 많았어요 그리고 이런 사회적을 알았기 때문에 참전국들은 미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서로 홍보 작전을 하고 그 홍보 작전의 메인 테마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왜 민간인 학살이 전쟁의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서로 막 홍보하면서 쟤들이 잔인한 짓 해요, 학살해요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독일이 루시타니아호를 침몰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제한 잠수함 작전 계속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이제 보니 독일 애들이 잔혹하구나 연합군이 정이구나라는 결론을 안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경제적 이익을 따져도 미국은 독일과 동맹국보다는 연합군과 거래 비중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지속되면서 미국산 물자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는데 원래 그게 연합군 쪽으로 가고 있었죠 그래서 미국이 연합군에 완전히 군수 창고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이러던 차이에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 정권을 장악한 레니는 즉시 독일하고 훈련을 했어요 그러자 동부전선에 있던 독일군 44개 사단이 서부전선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영국과 프랑스는 병력 자원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1918년에는 지금 우리나라 중학생 정도 소년들이 훈련소에 진집돼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도 야 이거 참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전후 세계의 전망이죠 당시 영국이 세계의 절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러니까 미국이 잘해야 중립이고 연합군 편을 안 둘 수가 사실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될 건가 전후에 미국은 단숨에 세계 1등 국가로 올라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영국의 세계 지배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고 알고 계세요 하지만 사실은 1차 대전 후에 이미 끝났다 윌슨도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전후 세계에서 미국은 세계의 주도권을 지는 국가가 될 것이라는 걸 알게 되죠 국제연맹을 제안한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세계를 주도하려면 명분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세계 평화를 지킨다 정의를 수호한다 이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전후에 평화를 유지하고 정의를 수호하려면 본인이 뭘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남 싸울 때 구경만 하고 있다가 다 끝난 다음에 내가 이제 정의를 지킬게 그러면 누가 믿어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우리가 참전해야 된다라고 설득을 하는 겁니다 미국이 독일에 전쟁을 선포한 후에도 독일 잠수함은 1917년 4월에만 100만여 톤의 영국과 중립국 선박을 침몰시킵니다 영국의 항구를 출발한 배 4척 중에 한 척은 돌아오지 못한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독일의 유보트 공격을 받고 침몰하거나 파손 또는 끌려간 연합군과 중립국 선박은 7천이 넘을 정도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했을 때 독일의 유보트는 38척에 불과했지만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334척의 유보트를 완성합니다 독일에게 유보트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보트가 미국을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시키는 나비효과를 불러일으켰고 결국 독일의 패전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오게 만들었습니다 실제 전쟁을 치르고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 우리는 절박한 상황에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국가는 더 그래요 그래서 사전의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라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사전의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도 막상 하다 보면 이게 급해지고 이게 급해지니까 판수합을 못 내다보게 되는 거죠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 그런 경우입니다 결국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그들은 민간인을 죽인다는 비장한 수까지도 시행했는데 그것이 거꾸로 부메랑이 돼서 자신들을 파멸시키는 거죠 그리고 전쟁의 명분을 완전히 잃게 만들고 이것은 패전 후에 독일에게도 엄청난 부담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 한 여성이 벽난로에 장작 대신 돈다발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터에 모인 아이들이 지폐로 자신의 몸만한 연을 만들어서 날리고 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람들이 돈을 종이조각, 꾸지요각처럼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이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항복을 선언한 후 독일에 불어닥쳤던 끔찍한 재앙입니다 1914년 사라예보에서 올린 두발의 총선과 함께 시작된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슬펜 계획을 앞세우며 승리를 자부했던 독일은 4년 뒤 어쩌다가 패배를 인정하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왜 돈의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비극적인 참사를 겪게 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전쟁사를 읽어드리는 전쟁사 읽어드립니다의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독일의 반복되는 도발과 무자비한 공격으로 결국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독일의 전쟁을 선포하긴 했지만 미국에는 당장 연합군과 함께 독일에 대항하여 싸울 군대가 없었습니다 상비군을 모두 합쳐봤자 13만 명 정도 뿐이었고 탱크는 전혀 없었으며 비행기도 몇 대뿐이었습니다 미국이 신병을 모집해서 훈련을 마치고 해소양 건너 유럽까지 보내려면 최소 1년은 걸릴 판이었죠 결국 미국은 우선 상징적인 차원에서 보병 1개 사단과 해병 2개 여단을 프랑스로 급파합니다 1917년 4월 6일 전쟁 선포안이 통과되면서 육군은 50만 명의 병력을 정규군으로만 파견하자는 계획을 올립니다 하지만 어림도 없는 병력이라고 반대를 합니다 결국 징병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300만 징병령을 내리고 전쟁 끝날 때까지 400만 명을 징병합니다 당장 급한 대로 보병 1개 사단과 해병 2개 여단을 프랑스로 급파하긴 했습니다만 8개월 동안 참전하면서 종전까지 무려 200만 명이 유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8개월 동안에 미군 11만 2천 명이 사망합니다 그런데 이때 쓰인 전쟁 비용이 무려 320억 달러인데 이는 1910년 미국의 국민 총생산하고 같았습니다 참고로 예산은 10억에서 20억 불, 30억 불 정도밖에 안 됐어요 1년 국내 예산이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당시 서부 전선의 양쪽 군대는 추위와 싸움에서 힘겹게 버티면서 교착 상태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전쟁 후유증으로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전쟁이 너무 오래 이어지면서 프랑스 성인 남성 20명 중에서 한 명꼴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프랑스군 사병들이 이제 드디어 장교를 공격하게 되죠 부대 전체가 안 싸우겠다고 돌아가버리거나 전투 투입을 거부하게 되면서 대규모 항명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프랑스군 지휘부가 너무 놀래가지고 군인들한테 휴가 기간도 늘려주고 식사질도 높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당분간 공격 안 할게 이런 명령까지 내리면서 이걸 어떻게 누르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것이 진짜로 터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길고 긴 전투에서 러시아군 역시 군사적으로 큰 손실을 입으면서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짜루 정부의 부패, 무능력이 러시아군의 사기를 유럽보다 더 크게 떨어뜨리게 되죠 1917년 초에는 식량과 연료 부족 현상까지 심해지면서 러시아 수도 상트페테르스부르크에서 파업과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민중은 빵을 달라고 외치면서 전제왕적 타도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시가지를 행진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전쟁에 지친 군인들이 혁명 세력에 과담하면서 폭동이 혁명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군대까지 등을 돌리자 짜루였던 니콜라이는 3월에 왕자를 내려놓습니다 이후 알렉산데르 케렌스키가 새로운 정부를 세웠고 러시아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일군의 반격에 러시아군 방어선이 무너지자 부대 전체가 싸우는 것을 거부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병사 수만 명이 전선을 이탈해서 평화를 외치며 집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1917년 9월 독일군이 러시아 수도로 진격하자 볼세비키파의 수장이었던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 손에 권력이 넘어가게 됩니다 레닌은 즉시 독일에 휴전을 요청하고 러시아가 1차 세계대전에서 발을 빼버립니다 이때 러시아는 브레스트 리토프스쿠트 조약을 맺게 되는데 독일한테 독일 본토 크기의 3배 정도 된 엄청난 지역을 양도하고 전쟁에서 빠져버립니다 독일에서도 파업과 폭동이 일어납니다 4년 동안 연합군의 봉쇄 조치 그리고 끊임없는 반격으로 독일도 갈수록 고립되어 가고 있었죠 먹을 것도 없고 연료도 구할 수 없게 되자 독일 도시 곳곳에서 파업과 폭동이 반복됩니다 독일 의회는 평화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무력에 의한 영토 획득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들 사이의 이해와 영국 화해를 통해서 평화를 구축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독일군 최고사령부는 독일군이 점령한 벨기에와 프랑스, 러시아 영토를 넘겨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독일군이 수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미국이 오기 전에 한 번만 더 공격하면 서부전선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우기게 됩니다 그리고 동부전선에 있던 44개 사단이 돌아오니까 이 부대를 서부전선에 와서 연합군을 향해서 최후의 공세 작전을 퍼붓게 됩니다 그야말로 총공세였기 때문에 첫날부터 독가스를 퍼부면서 독일은 연합군을 공격합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이겼지만 연합군의 끈질기고 거센 저항에 독일군이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미국이 군대를 소집하게 되죠 1918년 5월 21일 미군은 처음으로 중요한 작전에 나섭니다 미군 제1사단 병력 4천여 명이 프랑스 포대와 탱크, 비행기 업무를 받으면서 솜강변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마을이었던 칸틴이란 마을을 급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군으로부터 마을을 빼앗고 독일군을 물리치게 되죠 이후로 몇 달 동안 미군은 점점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10월 말에 독일 해군 부대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도시 곳곳에서 대규모 소유사태가 벌어집니다 독일군 장군들은 비렐룸 황제에게 가서 황제가 퇴위하지 않으면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황제가 퇴위하는 길 밖에 없다고 충언 내지는 협박을 합니다 비렐룸은 분노했지만 장군들이 그러는데 어떡하겠어요 독일 황제의 지위를 내려놓는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베를린에서는 연합군 전쟁 지도자들이 만나 항복 조건을 타진할 사절단이 꾸려집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지원이 끊기자 불가리아가 제일 먼저 연합군에게 항복해서 정전협정에 서명합니다 독일 사절단은 백기를 들고 파리 북쪽 콩피에뉴 숲에 정차한 기차 안에서 연합군 사령관 페르디낭 포슈 원수를 만납니다 이때만 해도 독일은 완전히 항복한 것이 아니고 평화 조건을 논의할 정전협정을 요청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정전협정은 전투를 쉬게 하는 건지 전쟁을 끝낸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독일이 얼마든지 전투를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포슈 원수의 입장은 독일을 무력화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와 벨기어로부터 빼앗은 지역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회담에서 러시아가 넘겨준 땅 1914년 이후 점령한 동유럽 지역 모두 다 넘기고 철수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또 정전 조건을 따르면 독일 해군 대부분과 잠수함 전체 무기, 기타 군사 장비까지 모조리 연합군에게 넘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연합군이 라일강변의 독일 영토 일부를 잠정적으로 점령하고 독일이 전쟁으로 일으킨 피해와 파괴를 복구할 대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끝으로 평화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연합군은 독일의 항구를 계속 봉쇄한다는 내용까지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대해서 독일은 충격을 받죠 이건 너무 가혹하지 않냐 그런데 포슈 이 양반이 보통 사람입니까 꿈쩍도 안 하고 결국 독일은 서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1918년 11월 11일 새벽 5시경에 양측은 정전협정에 서명을 했고 이날 11시부터 교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1919년 1월 독일이 다시는 유럽의 평화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프랑스 수상 조르주 클레방소 영국 수상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을 주축으로 연합군 대표들이 모여서 최종 강화 조건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 논쟁이 엄청나가지고 무려 6개월 동안 이어지고 협상이 몇 번이나 결혈될 뻔하다가 간신히 간신히 최종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1919년 6월 28일 베르사이오 궁전 거울의 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베르사이오 조약이라고 이름이 붙습니다 베르사이오 조약의 핵심은 전쟁의 책임은 전적으로 독일에 있다 독일은 무장 해제하고 외국 식민지를 모두 양도할 것이며 연합국이 입은 피해에 대한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은 너무 심하다고 평화협정에 사인하기를 거부했는데 이미 군대하고 전함까지 다 넘겨가지고 이미 전쟁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연합군이 침공해서 니네 없애겠다 그러면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거기다가 여전히 항구 봉쇄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 때보다 더 끔찍한 삶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독일은 베르사이오 조약의 조건에 사인을 했고 제1차 세계대전이 공식적인 종전 조약이 체결되면서 4년간 이어진 대학살이 끝이 나게 됩니다 독일 국민은 이 평화 조약에 붕괴하게 됩니다 당시 독일 배상금으로 연합국에 지불해야 될 금액은 매년 20억 마르크씩 1320억 마르크였는데 만약에 이거를 제때 지불하지 못하면 연합군은 독일의 공업지대인 루루 지방을 점령하겠다 이런 조건까지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독일에서 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느냐 전쟁 중에 각국의 군사비가 GDP의 절반을 넘어갑니다 그러니 당연히 조세를 늘리게 되죠 그다음에 채권, 그런데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마지막에 화폐를 찍어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나라마다 돈 찍어낼 일이 계속 늘어가서 독일만 돈을 찍어낸 게 아니라 전 국가가 사실 돈을 다 찍어냈어요 그리고 전쟁 끝나고 나니까 화폐를 걷어들여야 되니까 긴축전체를 했죠 그랬더니 이게 또 실업이 늘어가요 여기에 전사자, 유가족, 상위군인 이러다 보니 정부 지출은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일을 쪼아대기 시작하니까 독일이 전쟁 기간 동안에 스스로 만든 부채가 전체 GDP의 30배, 전체 통화량의 수 5배였습니다 결국 독일이 배상금을 도저히 낼 수 없게 되자 1923년 프랑스가 루루 지방을 점령해버렸는데 이렇게 되니까 난리가 나버리는 거죠 백성들의 삶은 점점 가난해지고 화폐가치가 상상초월하게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마르크하고 달러 비율을 보면 1913년에 1달러가 4.2마르크였습니다 18년에는 14마르크 22년 1월에는 1만 7,972마르크 23년 11월에는 무려 442억 마르크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항의의 포시로 화폐를 길거리에 버리거나 불쏘시개로 쓰고 장난감 만들어 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던 겁니다 이게 독일 경제의 치명타를 당하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전쟁 배상금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니었어요 442억 마르크 될 때를 기점으로 독일 경제는 사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원래 독일이 산업 능력의 잠재력은 대단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걸 딱 본 거예요 여러번 생각해보세요 최고의 기술자가 있어 그런데 전쟁 때문에 얘가 망했어 이걸 누가 고용하면 좋을까 미국 돈 있는 사람이 다 몰려가서 걔들을 고용합니다 미국의 돈과 독일의 기술력이 결합해서 세계적인 회사를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되자 독일 산업이 사실은 막 살아났어요 독일 산업이 막 살아나고 비전이 보이니까 또 미국에서 막 투자를 하고 독일에서는 막 차관을 얻어온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 바로 1920년대 미국 대공황이 벌어지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독일 경제 자체도 같이 미국의 여파로 뒤집어지게 되고 여기다가 연합궁들이 영연방 국가들하고만 거래한다 블록화되니까 간신히 회복세로 들어갔던 독일 경제가 다시 무너지게 되죠 대책도 없고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독일은 잃어버린 영토와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줄 강력한 지도자를 바르게 됩니다 이때 국민들을 만족시키는 괴물이 등장되는데 바로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리고 그의 등장과 함께 평화협정을 맺은 지 20년 만에 제1차 세계대전을 뛰어넘는 최악의 전쟁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드디어 막을 내리고 전 세계에는 평화가 깃들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널마 지나지 않아 오스트리아인 한 명으로 인해 제1차 세계대전보다 더 악독하고 치명적인 인류 최악의 전쟁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이 오스트리아인은 제1차 세계대전에 독일군으로 참전해 전투 중에 두 차례나 부상을 당했고 세 번의 훈장을 받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전쟁에 임했는데요 심지어 독일군의 마지막 총공세에서 죽을 위기에 놓였다가 가까스로 살아남기까지 하죠 대체 이 오스트리아인은 누구길래 제1차 세계대전의 끔찍한 참상을 온몸으로 겪었으면서도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최악의 전쟁을 일으킨 것일까요 그의 이름은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는 악마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인생을 파고들면 찌질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찌질한 인간이 대체 어떻게 제2차 세계대전의 중심이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전쟁사를 읽어드리는 전쟁사 읽어드립니다의 역사학자 임영환입니다 독일 인도 아닌 히틀러는 어떻게 나치 독일의 우두머리가 돼요 약 5천에서 7천만 명이나 되는 목숨을 앗아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일까 히틀러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히틀러의 어린 시절을 보면 우쭐하고 대장하고 싶어하는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력은 안 하고 정상적인 코스는 안 밟으면서 과대망상이 약간 있는 기질이었다고 해요 학교 선생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재능은 안 보이고 성실하지도 않고 교측에 순응하지도 않고 고집은 세고 주제의 성격은 고자세에 혼내면 오만불선하고 능력은 안 되는데 그분들을 위해 군림하고 싶어한다 성격이 그렇다는 거지 본인이 잘나질 않으니까 애들이 안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가서 싸워서 대장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는 그래서 아직 튀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이거는 히틀러의 성격으로 굉장히 중요한 면이에요 근거 없는 자신감 우월감 그리고 열등감 이것이 교차하면서 속으로 불만이 싹트고 현실을 부정하고 있을 뿐이지 겉으로는 소심하고 나서고는 싶은데 깨지고 망신당하는 걸 두려워하고 이런 성격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린 시절에 그림에 관심을 보이기는 했지만 제대로 된 교육은 받지 않았고 그럴 자세가 있었는지도 의문이에요 사실 예술가가 되려고 했던 것도 공부는 하기 싫은데 예술가는 남에게 구애받지 않는 직업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내 세계를 살 수 있다 이거에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공무원이었고 아들도 공무원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실업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15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8살에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나는 화가가 되겠다 해서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국립예술대학교에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이것도 좀 갈만한 데 적당히 갔으면 됐을 텐데 폭죽어도 나는 좋은 데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도전을 합니다 무려 3번이나 도전을 했지만 이제 모두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히틀러는 생계를 이어가려고 빈에서 그림 엽서 같은 걸 그리면서 팔면서 삶을 하게 됩니다 히틀러 그림은 지금 수준에 비해서는 엄청 높아요 가격이 저 정도는 나도 그릴 것 같은데 빈에서는 저소득 독신자용 숙소라는 이런 복지시설에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히틀러의 특징은 한마디로 방구석 열면가였어요 방구석에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분노하고 제멋대로 노력을 합니다 도시 건설이 이렇게 해야 돼 지문이 이렇게 해야 돼 빈민 문제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영역은 나름대로 조금씩 넓혀가고 그리고 자기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서 조금씩 노력합니다 빈의 독신자 숙소에서도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으면 갑자기 뛰어들어가지고 자기가 막 열면 토하는 거죠 그냥 누가 당신 말 틀렸잖아 이러면 절대 말싸움 안 하고 갑자기 뚝 거치고 조용히 자리로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되면 다신 안 하는데 이 사람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여간 집요하게 합니다 나중에 히틀러의 연설을 보면 폭발하는 것 같았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뒤집어서 보면요 딱 자기 혼자 떠드는 전형적인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빈에서는 자기 멋대로 노력하며 살아가기는 했습니다 가난했다고 하지만 처절하게 궁핍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기본 생활비는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술학교 입학했으면 히틀러가 없었을 걸 이라고 말하는 분이 계신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정말 살기 바쁜 삶이었다면 우리 간 히틀러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먹고는 살았다는 거예요 부모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방구석 누줘고 그랬기 때문에 더 히틀러스러워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생활이 되니까 방구석에서 혼자 떠들고 오만 가지 주제에 참견하고 심지어는 오페라 작곡도 하는데 참 희한한 게 포기하고 포기하고 포기해도 잘난짝 하고 싶은 거는 절대 포기를 안 해요 보통은 오페라 작곡하다 실패했으면 난 안 되나 봐 그럴 텐데 나는 오페라 작곡도 할 수 있어 잠깐 쉴 뿐이야 왜? 오늘은 도시 설계를 좀 해봐 이랬어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독서인데 독서는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독서도 어려운 책을 빌려다가 아는 구절만 체킹을 해요 자기가 이해하는 부분만 잡아다가 머리와 가슴에 새기는 거죠 이게 나중에 대중연설하면서 교수들 몰아내고 읽기 연설가가 됐는데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금욕 생활입니다 비는 태폐적인 도시였지만 완벽하게 거리를 둡니다 유일한 취미는 고상학의 오페라 관람인데 특히 바그너 작품 같은 웅장하고 스케일 빵빵하고 영웅이 등장하는 이런 거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히틀러의 삶을 보면 뭔가 말이 안 되고 찌질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자기 나름대로 줄기를 가지고 끝까지 간다 이 부분은 일반 유주하고 좀 다른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전형적인 싸이코패 자 이제 인생 2막으로 가서 오스트리아는 징병제였습니다 히틀러는 어릴 때부터 독일 민족이 우월하다는 독일 민족주의에 빠져있어가지고 자기 조국인 오스트리아를 싫어해서 징집을 거부했다 그래서 독일로 갔다 본인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은 히틀러가 가난하고 힘든 시절에 밑바닥 생활을 하면서 나를 개발하고 진리를 깨우쳤다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조작한 선전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반유대주의 반의회주의 이것도 내가 빈에서 어려운 시절에 아파트에서 독서하면서 배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럼 빈을 왜 떠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군 복무를 회피하기 위해서였고 징집을 피해서 빈을 떠나 독일의 빈이라고 할 수 있는 미넨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림 엽선을 계속 판매하면서 소시민 기준에서 최소 생활비 이상의 수입은 벌게 됩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이때는 뭔가 심정의 변화를 일으켜서 입대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에서 군복무를 피해서 독일에 왔던 사람이 왜 독일에 입대를 하느냐 뭔가 이제 군으로 가는 게 돌파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유저 생활을 너무 오래 했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오스트리아군은 여전히 귀족군대여가지고 군대의 질이나 수준이 형편없었고 독일군은 어떻게 해서든 당시 최종의 군대였고 사병들에게도 기회가 많은 군대였습니다 따라서 여기 가면 뭔가 내 삶이 밝힐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1차 대전에서 연락병으로 활력하면서 제1차 2프로전 솜전투 아라스전투 등에 참전을 합니다 솜전투에서는 포탄의 왼쪽 허벅지 부상을 당했고 1918년에는 머스타드 가스 공격으로 일시적으로 실명하기도 해서 입원까지 합니다 이때는 완전히 군인 정신 투철해가지고요 입원하고 있는데 어떤 독일군이 전선에 빠져나오려고 철조망에다 이렇게 일부러 자해해가지고 왔다라는 말을 듣고 막 분노했다는 얘기도 있고 독일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제대로 된 정치인이 있어야겠다 뭐 이런 결심을 했다고도 말은 합니다 솔직히 이거는 좀 지어낸 얘기 같고요 히틀러는 전투 중에도 그림 실력을 발휘해서 군신문에 만화를 그리기도 했고 실제 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운 건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휘관들에게 칭찬을 받았고 결국에는 공을 인정받아서 1914년에는 철십자 훈장 2급 훈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1918년에는 상관이었던 휴고 구트만 중위의 추천으로 1급 철십자 훈장을 받습니다 근데 이 중위가 또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흑상장이라고 훈장까지 받는데 일반 사병이 이렇게 받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훌륭한 병사였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히틀러는 제1차 세계대전 독일 총공세 작전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사러들어옵니다 히틀러가 부상을 당했는데 이를 발견한 영국군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헬리라는 이름의 병사가 히틀러를 죽이지 않고 살려서 보내주었던 것이죠 히틀러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겪은 것이 모든 경험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경험이라고 표현했고 이 경험을 통해서 독일에 대한 애국심을 더욱 키워나갑니다 그 때문에 히틀러는 1918년 독일이 항복을 선언하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2차 대전에 장군들이 히틀러를 폄하할 때 말로 하사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계급은 상병이었습니다 히키 커모리 같았던 그에게 군대는 평생 처음으로 아무 걱정 없이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군에 있을 때 보면 삶이 분명하고 목표가 분명하고 자기 존재감이 뚜렷했던 것 같아요 군대라는 것이 고참병이나 베테랑들은 존재감이 뚜렷해지는 곳이잖아요 히틀러 성격에 이게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충분히 느립니다 자기 공간을 딱 만들어 놓고 살면서 동료들하고 얘기도 안 하고 군 생활할 때 병사들이 힘든 게 금욕 생활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히틀러는 원래 금욕주의자였기 때문에 군대 생활을 목욕탕 들어있는 것처럼 일상을 편안하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접근 못해도 우러러보고 이렇게 존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와중에 아주 개까지 키우면서 살았는데 왜 너는 이렇게 개만 좋아하냐고 그랬더니 자기한테만 순종하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기질이요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동료의 죽음과 고통에 무감각하고 자기랑 관련된 사소한 것에만 집착하는 것 이러다 보니까 그 1차 대전의 참혹한 전쟁터에서 유유자적하게 보낼 수 있었고 그것이 동료 병사들에게는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군인으로서 되게 괜찮은 친구네라는 인상을 받게 되고 히틀러는 또 그것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됐던 겁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히틀러는 오스트리아로 돌아가야 했지만 군이 너무 마음에 들잖아요 그래서 미넨으로 돌아와서 계속 군대에 나왔습니다 이때 히틀러는 정보요원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나치당의 전신이었던 독일 노동당에 잠입해서 감시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스파이로 활동하던 그는 독일 노동당의 대표였던 안톤 드렉슬러의 연설을 듣고 감명을 받습니다 쉽게 말해서 스파이지 타러 갔다가 그쪽 편이 된 거죠 안톤 드렉슬러는 골수민족주의 반공산주의 반유대주의를 주장했는데 히틀러 본인의 말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같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독일 노동당의 당원이 되었던 히틀러는 독일 노동자당으로 당명을 바꾼 후에도 활동을 계속하면서 붉은색 바탕에 흰색 동그라미로 당의 뒷발을 디자인하기도 했습니다 1919년에 히틀러는 정치인으로 데뷔하게 되는데 미넨에서 가장 유명한 맥죽집인 호프 브로이 하웃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때 100명 정도 되는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 히틀러의 연설이 점차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1920년 제대 후에 본격적으로 당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한 히틀러는 미넨을 돌며 베르사이오 조약, 라이벌 정치인들, 마르크스 주의자들 유대인들에 반대하는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말투로 악명을 덜쳤고 다시 호프 브로이 하웃에서 연설할 때는 수용 인원이 3천 명이 꽉 찰 정도로 유명해집니다 결국 승승장구하면서 나치당의 대표가 됩니다 그런데 더 높은 것을 바라보는 히틀러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히틀러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바바리아 정부를 전복시킬 방법을 모색하다가 맥절 폭통을 일으키고 반역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년간 수감된 적이 있었습니다 바이예런 정부는 가석방되기 전에 히틀러를 오스트리아로 추방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오스트리아 수상은 히틀러가 독일 군행에 복무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시민권은 무효다라고 해서 그를 안 받아들입니다 히틀러는 이 기회에 공식적으로 오스트리아 시민권을 포기합니다 이렇게 오스트리아 시민권을 포기했는데 독일은 또 시민권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1925년부터 7년 동안 히틀러는 무국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공직에 출마할 수도 없고 어느 때든지 독일에서 추방당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죠 감옥에서 석방된 히틀러는 나치당을 재건하고 통합하면서 유권자들의 두려움 희망을 자극하면 공약을 내걸게 됩니다 국방력을 갱신하자 주권을 회복하자 공산주의 박멸하자 베르사유적 파기하자 독일에서 외국인과 유대인의 정치적 문화적 영향력을 제거하고 도덕적 타락에서 회복하자 그리고 경제를 번영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런 공약을 가지고 1928년 총선에 도전하는데 나치당은 2.6%의 실망스러운 득표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1930년에 대공황이 시작됩니다 나치의 선동은 독일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죠 히틀러와 나치당은 신규 유권자, 실업자, 소외된 유권자들을 끌어들이면서 무려 5분의 1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올립니다 1931년과 32년에 나치의 선동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정치적 마비, 경제적 빈곤, 문화적 위축, 공산주의 등으로부터 나라를 구할 능력자는 히틀러뿐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킵니다 히틀러는 1932년 나치당이 브라운슈바이크 주정부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내부 및 교육 참사관직에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 국적을 취득하게 되고 히틀러와 나치당은 1932년 7월 선거에서 37.3%의 득표율을 얻습니다 이로써 독일에서 제1정당이 됩니다 히틀러가 수상자리에 오른 뒤 기존 대통령이 사망하자 대통령과 수상직을 동시에 수용하게 되죠 이때 히틀러는 대통령직을 폐지하고 자신을 독일 국민의 총통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제국 수상, 정부 수반의 지위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타이에 의해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난 히틀러는 타이에 의해서 독일 노동당의 스파이로 들어가게 되었고 타이에 의해서 오스트리아 국적을 박탈당하게 되면서 나치 독일을 이끄는 수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히틀러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인정하게 되는 독일 사회, 독일 국민의 충격과 문제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틀러의 등장과 함께 독일 국민들은 히틀러에게 매료되어 버립니다 그의 한마디에 열광하고 그의 한마디에 비통해하며 이성적인 판단을 전혀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히틀러가 독일 국민을 자신에게 미치게 만들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의저였던 히틀러가 말 한마디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바로 그의 뒤에서 그의 혀가 되어 히틀러를 도왔던 한 명의 추종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바로 나치의 나팔스라고 불린 괴벨스 괴벨스는 히틀러의 연설이 더욱 돋보일 수 있다면 대중에게 잘 먹힐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요 과연 괴벨스는 어떻게 히틀러를 연설의 달인으로 만들었던 것일까요? 괴벨스는 히틀러를 만나자마자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전쟁사를 읽어드리는 전쟁사 읽어드립니다의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괴벨스는 어떤 인물일까? 히틀러의 오른팔이자 나치의 선전 장관이었던 괴벨스는 히틀러를 만나자마자 이 남자는 왕이 되는 데에 필요한 덩목을 모두 갖췄다 떠오르는 독재자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괴벨스는 히틀러의 연설을 더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편지 봉투에 들어가는 작은 사이즈의 히틀러 연설 음반을 제작합니다 10분 분량의 히틀러 선전 영화를 만들어서 전국의 극장 광장에 상영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대중에게 히틀러가 슈퍼스타로 느껴지도록 홀로 조명을 받은 채 연설하고 있는 히틀러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6장씩 묶음 판매로 판매하기도 합니다 히틀러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선전부 산하기관을 나치 당원으로 채우고 세계의 뉴스 통신사를 하나의 통신사로 통폐합합니다 언론 심의회라는 것도 만들어서 히틀러 집권 당시에 모든 언론사에 7만 건이 넘는 지시와 지령을 내립니다 나치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나치의 입맛에 맞지 않는 기사를 쓰면 언론인 명부에서 이름을 지어버리거나 강제 수용소로 보내버리기까지 합니다 라디오 방송이 가장 근대적이고 가장 중요한 대중감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디오 방송은 북쪽과 서쪽은 남쪽과 동쪽은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를 프롤레타리아와 브루조와 농민을 통일하고 독일 국민을 일체화하는 드높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나치 정권의 메시지를 더 많은 국민에게 전달하려고 개별 쓰는 저렴한 라디오 수신기를 생산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76 라이스마르크라는 쌍카페에 팔리게 되죠 그때 라디오가 요즘에 LED TV 같은 개념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TV 너무 온가족이 보잖아요 그때는 라디오 놓고 거실에서 온가족이 둘러앉아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대중 선전 매체로 라디오처럼 좋은 게 없는 것이죠 히틀러 역시 연설이 대중에게 미치는 효과가 얼마나 큰지는 본인도 잘 알고 있었죠 이 세상의 위대한 운동은 전부 위대한 글쟁이가 아니라 위대한 연설가 덕분에 합대된다고 말할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벨스를 선전 장관으로 임명해 연설을 더욱 효과적으로 하고 대중을 선동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히틀러가 생각한 연설의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그는 나의 투쟁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선전은 누구를 향한 것이어야 하는가? 학식 있는 지성인을 향한 것인가? 아니면 교육 수준이 낮은 대중을 향한 것인가? 선전은 오직 대중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 청등들 중에서 가장 우매한 사람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조정되어야 한다 그러면 무지한 사람들이 히틀러를 지지하느냐? 아니에요 히틀러의 진짜 지지층은 지식인, 대학생 등 중산층의 호응이 더 높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미 민주주의라는 게 보편의 시래거든요 나는 대중을 위한 사람이다 가장 낮은 자를 위한 사람이다 라는 명분에 중산층, 심지어 상류층들도 호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히틀러는 상류층에서 대중 서민까지 모두의 마음을 자아갑니다 첫 번째, 논리보다는 감정에 호소하라 히틀러는 국민, 노동, 독일 민족, 피, 인종, 순수성, 청결, 단정함, 생활공감, 유대인 등과 같은 집단적 문제의식을 일으키는 어휘를 선호하면서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중의 수용 능력은 매우 한정적이고 이해력은 낮으며 그만큼 잊어버린다 가장 단순한 개념을 천 번 반복할 때 대중은 비로소 그 개념을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모든 청중이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낱말과 표현을 슬로건처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특히 독일의 힘든 상황은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유대인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공공의 적을 만듭니다 유대인은 싹쓸어 죽일 것이다 이 모든 일에 책임이 있는 건 1918년 11월의 인물들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것을 유대인 탓으로 돌립니다 여기도 사실 이유가 있는데 이 세상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삶의 경험을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고 미래가 어떤 사회가 올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이럴 때 선동이 목표요 세계는 갑자기 변하고 욕망과 불안감을 동시에 작업하는데 답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 아주 선명한 답을 주면서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히틀러 스피치의 언어정 특징 두 번째입니다 나보다는 우리라는 화법을 써라 히틀러는 적대자에 대항할 때 우리라는 화법을 사용합니다 공동체의 감정을 느끼기 위한 하나로 단합된 군중인 우리가 적대자에게 대항하게 한다라는 방법을 사용하죠 이 우리라는 화법은 각계 각층의 독일 민중을 민족 공동체라는 하나의 통합된 공동체에 소속시키는 전략이었어요 또한 적대적인 존재를 유대인으로 대표시켜서 모두의 공통의 적이 생기게 함으로써 집단적으로 일체감을 느끼게 하고 연대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죠 히틀러 스피치의 언어정 특징 세 번째 연설의 흐름입니다 도입부의 위기 상황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중반부의 적대 세력에 대한 비방과 분노를 조정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가 되어서 투쟁하고 여기에 동참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죠 예를 들면 히틀러는 도입부에서 독일이 심각한 위기와 공경에 빠져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해서 군중을 심리적인 불안과 걱정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중반부에 고통의 원인 원흉은 5월 1일에 노동조를 만든 공산주의자들이다 이들의 공적이란 독일을 파괴한 것밖에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네거티브 전략을 펼칩니다 그렇게 되면 연설 후반부쯤에는 청중들은 적대자에 대항한 투쟁 의지로 똘똘 뭉치게 됩니다 군중은 히틀러가 내리는 명령을 따를 것이라고 맹세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 나타났던 군중의 불안감, 공포, 증오와 분노의 감정이 기쁨과 자부심, 열광과 해방감의 도취 상태로 뒤받깁니다 히틀러는 처음부터 완벽한 연설 천재였을까 1932년 2월부터 11월까지 5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단기간 동안에 너무 많은 연설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야외에서 연설을 하니까 옛날에 가스 마셨던 목이 이제 혹사돼가지고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히틀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울 데프린트라는 오페라 가수를 초빙해서 발성법을 배웁니다 히틀러의 문제점은 연설이 시작하면 콧구멍이 일그러지고 음이 뭉개진다 그러니까 혈관이 부어오르고 목소리가 갈라지고 호흡도 띄엄띄엄 중단된다 그래서 파울이 히틀러에게 힘을 쥐어짜지 않고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발성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호흡법을 개선시키고 성량도 늘리죠 그래서 맨 처음에 할 때는 낮은 목소리로 해야 된다 가능하나 낮은 목소리로 시작을 해야 나중에 크게 소리를 낼 때 힘을 팍 낼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르칩니다 두 번째로 파울은 히틀러에게 같은 내용을 너무 반복해서 얘기하면 연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감정 단어를 감정을 싣지 않고 발음해 버리기가 쉽다 따라서 그 감정어를 발성할 때는 감정 내용에 적합한 울림과 색조로 발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훈련시킵니다 세 번째로 가르친 것은 제수처입니다 히틀러가 연설 중에 처음에는 늘 감정적으로 하니까 스스로 동작을 억제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차분하게 연수를 하도록 본인이 뭘 이렇게 볼 수 있는 부적이나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히틀러가 가방에서 은새 개목걸이를 꺼내가지고 그것을 부적 삼아 연습했다고 합니다 히틀러는 독일 국민에게 아이돌 같은 존재가 됩니다 히틀러를 더욱 신격화하고 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무대 연출이 필요했죠 그래서 마치 쇼 무대를 준비하는 것처럼 세세한 점까지 모두 계획하고 연출하게 됩니다 유세, 경로, 데모 행진 횟수, 집회, 규모, 행진, 리듬, 연설자가 등장하는 방식, 공간, 시간, 행진, 음악, 조명 이런 것까지 모두 철도 철리하게 연출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오전보다는 저녁을 노력합니다 대중의 판단력과 비판력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오전보다는 저녁을 활용해서 연설을 해야 그 연설을 무빙판적으로 수용하게 되고 감정적 소통이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오전에 연설을 했다가 완전히 실패한 경우 있었던 히틀러는 저녁 연설을 더더욱이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실제로 청중의 기대감과 갈망을 더 끌어내려고 연설 회장의 일부로 늦게 도착합니다 하루 종일 행군하면서 육체적으로 지쳐있는 군중원, 연단의 히틀러가 등장하기까지 약 1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 몽롱한 상태에서 히틀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횃불, 캠프파이어, 서트라이트 이런 장치가 추가되면서 더더욱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정을 자극하는 분위기를 연출하게 되고 연단에선 히틀러를 서트라이트로 비추고 관중석은 불을 끈 상태로 만들어서 대중의 숭배와 동해심을 고조시킵니다 또 연설이 끝나니 비행기를 타고 밤하늘에 조명을 받으면서 청중의 머리로 막 선회합니다 그렇게 하면 거의 마법적인 효과가 나가지고 히틀러가 되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전략, 스피커의 도입입니다 스피커를 통해서 거대한 공간에 구석구석 히틀러의 목소리가 고르게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신경을 씁니다 1928년 11월 16일 베를린에서 첫 공개 연설회를 스포츠 궁전에서 엽니다 이곳은 넓이가 2300제곱미터, 배들보 길이가 43미터, 높이가 28미터 되는 거대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지폐에 1만 8천명의 청중이 모였고 이때까지 나치당했던 지폐 중에서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연단에서 히틀러는 탄소마이크를 앞에 두고 연세를 했는데 이때 스피커를 도입해서 거대한 연설회장 맨 뒤까지 목소리를 분명하게 전달을 시킵니다 히틀러 쇼의 전략 세 번째는 음악입니다 단조로운 북소리를 포함해서 행진곡, 합창곡, 오케스트라 연주 등 다양한 음악을 플레이시키죠 북소리에 맞춰서 대중이 외치는 구호, 리듬 이런 것들이 지폐 참가자들의 기억에 저장이 되면서 완전히 이 세계에 빠져들게 하는 효과를 줍니다 특히 히틀러가 바그너 음악을 좋아했는데 그래서 히틀러가 등장하는 순간에는 바그너 음악이 자주 깔렸다고 해요 그리고 집회 참가자들이 또 합창을 하게 해가지고 공동체로 유대감도 키우고 종교 집회에서 하는 분위기까지도 써먹습니다 히틀러 쇼의 전략 네 번째는 제스처입니다 우리가 히틀러 하면 맨날 이런 장면만 보잖아요 그런데 히틀러가 처음 시작할 때는 긴장을 푸는 자세 무릎을 펴고 두 발은 벌린 상태 이렇게 딱 해서 단호하고 불굴의 의지는 보여주지만 감정은 자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대중 앞에서 히틀러가 긴장하지 않았다는 것도 보여주고 어려움 없이 연설의 분위기를 딱 장악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대중과 친밀감을 나타낸 동시에 압도적인 우월감을 일으켜서 연단 아래에 있는 대중들에게 순배와 경외심을 이루게 된다 내가 주인이 되느냐 내가 대중의 노예가 되느냐의 싸움이에요 이런 거를 극복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히틀러는 연설이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고조되면 하이라이트 화면에 잘 나오는 그런 동작들 하는데 이것이 통하게 하도록 전체적인 분위기를 끌고 나가는 게 되겠죠 오늘 히틀러의 어떤 연설의 기법 감정을 선동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나는 안 그래 쟤들 왜 저렇게 감정적이 됐어라고 말씀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감정적인 단어를 써서 성공한 게 아니라 감정적인 단어가 먹히는 사회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히틀러의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불안하던 시대였습니다 히틀러는 그들 앞에서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일기적인 감정을 끌어오게 한 게 성공의 비밀입니다 세상은 항상 바뀌어 나갑니다 어떤 분은 히틀러는 다시는 등장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 역사도 얼마든지 전쟁이 날 수도 있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안한 사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이익을 극단적으로 희생시킬 수밖에 없다 라는 결정을 내릴 때 우리들 앞에서 독재자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큰 키, 하얀 피부, 파란 눈, 금발머리 히틀러가 말하는 진정한 독일인이란 바로 이런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야만 동부 유럽 전체를 아우르는 광대한 제국을 건설할 우월한 존재고 이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열등한 유전자를 가진 자들로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히틀러의 끔찍한 믿음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이라는 무덤으로 몰아넣었고 잔혹한 결과를 낳습니다 히틀러는 무엇 때문에 유대인을 극도로 혐오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전쟁사를 읽어드리는 전쟁사 읽어드립니다의 역사학자 임영환입니다 원래 유럽의 반유대인 정서는 이미 중세 시대부터 존재하던 것입니다 히틀러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당시 독일에 퍼져있던 반유대주의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잡자 유대인을 차별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차별의 이론적인 근거는 인종주의였습니다 고등 인종인 게르만 민족의 순수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하등 인종 유대인과 피가 섞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러면 히틀러와 나치는 왜 하필 유대인을 타깃으로 삼은 것일까요? 히틀러가 나의 투쟁에서 유대인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실마다 유대인들로 가득 차있었다 거의 모든 사무원이 유대인이었고 거의 모든 유대인이 사무원이었다 사무실에 이들 선택된 민족의 용사들이 그렇게 많은 것에 나는 깜짝 놀랐으며 전방에 그들의 대표가 드문 것과 비교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경제 쪽을 보면 사정이 더욱 나빴다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거미가 천천히 민족의 땀구멍에서 피를 빨아먹기 시작하고 있었다 히틀러는 용감한 독일 사람들이 조국을 위해 싸우다가 죽어가는 동안 비겁한 유대인들은 의무를 회피하고 편안한 사무실에서 즐기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산업혁명 후에 유대인들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진출합니다 독일 경제 발전에 사실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1933년까지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이 독일인이었는데 그중에서 3분의 1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성장하고 좋은 직업을 가지는 유대인에 대한 독일인의 반감이 점점 커져갔죠 그런데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하자 독일 내에서 유대인이 상업, 무역업, 금융업, 회원업, 유통업 등 경제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게 되죠 그러자 독일인들은 유대인이 독일 경제를 장악하고 있다고 믿게 됩니다 당시 독일 인구 중에 3%가 유대인이었는데 이들이 독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 정도나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수도 베를린은 인구 320만 명 중에서 유대인이 21만 명이었는데 전문 직종의 50% 이상을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금융권은 유대인이 쥐고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막대한 대상금을 갚아야 했던 독일은 초인플레이션과 대공황을 겪으면서 55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합니다 대량 실업 사태로 굶어 죽는 사람도 속출합니다 독일 국민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는 듯하기 때문에 초인플레이션과 식량 부족을 설명하려다 보니 희생양이 필요했고 히틀러와 나치는 반유대주의를 공략해서 유대인, 금융인을 타깃으로 삼습니다 히틀러는 유대인이 독일 민족의 깨끗한 혈통을 더럽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강조합니다 일부 유대인들이 운영하던 매춘사업, 당시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지 않았던 매독을 연결시켜서 유대인들이 게르만 민족의 혈통을 타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악마의 웃음을 찐 얼굴에 검은 머리를 한 유대인 청년이 순진한 처녀가 지나가길 몰래 숨어 기다렸다가 그녀를 범화하고 피를 섞음으로써 그녀를 자기 핏줄로 만난다 그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자기가 정복하기로 작정한 민족의 인종적 토대를 파괴하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즉 유대인들은 음탕한 약탈자들이고 순결한 독일 처녀들을 유혹해서 그들을 더럽히고 처녀들 자신과 민족 전체의 피의 순결성을 무너뜨린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히틀러가 만든 건 아니고 오랜 반 유대주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선동물, 선전물, 만화 등으로 많이 퍼져 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유대인 차별의 근거는 도대체 뭔가? 히틀러와 나치인은 세계가 뚜렷한 인종으로 나뉘어 있고 어떤 인종은 다른 인종들보다 우월하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독일인이 우월한 아리아인 종족의 일원이면서 유대인 종이 가장 열등하고 위험하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나치는 유대인이 영구적으로 부패하고 독일 국민을 파괴할 것이다 그러니 독일 사회에서 제거되어야 할 위협적인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유대인 유머의 존도 독일 아이에게 해롭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인종위생이라는 신조어까지 쓰게 돼요 그런데 히틀러가 이런 말을 한 것보다 이런 말이 먹혔다는 것이 중요하죠 여기에는 역사적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이 깔려 있습니다 사실 독일은 오랫동안 유럽의 다크호스였어요 그 울분이 굉장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나폴레옹에게 점령당하고 그 이후에 독일을 재건하고 통일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국가 민족주의가 탄생합니다 전 유럽에서 이런 국가 민족주의가 가장 강했던 나라가 독일인데 하필 유대인은 국가 없는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자기들이 하는 말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융화되지 않는 민족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죠 우리 국민이 아니라 유대인은 우리의 부와 산업을 이용해서 우리들의 이익을 빼가는 사람이라는 인상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재미난 게 당시 원래 반유대 정책의 본사는 독일보다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에서 수많은 피난민들이 독일과 독유럽으로 오게 돼요 그러자 독일하고 독유럽에서도 반유대 단체들이 나치 집권 전에 우우죽순처럼 서사나 있었습니다 1919년에서 22년까지 정치 테러가 발생합니다 정적 암살이 376건인데 탈해당한 사람 중 354명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원래 유럽사에서는 유대인에게 토지 소유를 금지시켰습니다 이게 오히려 유대인들이 부르조아적 전문직, 금융, 교육, 문화, 예술 이런 쪽에 집결해서 그쪽을 장악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다 잘생활은 아닙니다 빈민도 굉장히 많았어요 차별받고 그러니까 그러면 고통을 받으니까 분노도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에서도 유대인들이 선구적 집단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칼마르크스, 로자 룩셈부르크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발생하면서 이 러시아 혁명에 대한 과장된 이야기들이 막 독일 사회에 들어오니까 러시아 혁명 공포증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주의에 대한 공포증이 유대인에게 가죠 그런데 유대인은 또 금융 이런 거 깍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극우, 극좌, 이쪽에 대한 모든 불안과 불만이 전부 유대인에게 가고 결국 좌우신형 모두에게 유대인은 반민족주의자면서 국가의식이 부족한 국제주의의 기득권 선도 집단이라는 인식이 생깁니다 1차 세계대전에 거의 모든 국민이 참전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지금까지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참혹한 전쟁이었어요 이런 극한의 전쟁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극단적인 폭력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를 희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전쟁의 논리를 사회에다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경제공황 왔죠, 극단적 좌우대리 왔죠 독일 사회에서 혁명 발생하죠, 쿠데타 발생하죠 이렇게 되니까 나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뭔가 극단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런데 히틀러가 나와서 나는 그런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하니까 모든 계층이 히틀러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히틀러는 총리가 되자마자 본격적인 유대인 차별 정책을 시행합니다 1933년 4월 1일 독일 정부는 유대인 상점과 사업체에 대한 경제적 1일 보이콧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유대인 상점을 약탈하고 유대인을 산발적으로 폭행하면서 유대 상점의 불매운동을 시작합니다 유대인 시민의 권리를 취소한 첫 번째 법률은 전문직 공무원 법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었어요 1933년 4월 7일에 발표된 공무원법에서는 아리아인 혈통이 아닌 공무원은 퇴직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에 따라서 비아리아인은 공무원직을 박탈당하게 되죠 이것은 조직, 직업, 공공생활 등에서 유대인을 제외시키는 데 사용된 최초의 법적 공식이었습니다 1934년 제3공화국 총통에 오른 히틀러는 베르사유 조약을 점점 폐기합니다 전쟁 대상금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죠 그리고 독일 제국군은 무제한으로 무장한다 본격적인 전쟁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히틀러와 나치에 대한 지지율은 점점 상승하게 됩니다 히틀러는 1935년 9월 15일에 니른베르크에서 열린 회의에서 나치당이 승인한 유대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니른베르크법을 공표합니다 니른베르크법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가 제국시민권법입니다 인종적으로 순수한 독일인만 독일 시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이 법은 독일 또는 그와 관련된 혈통인 사람만을 시민으로 정의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은 독일의 완전한 시민이 될 수 없으며 정치적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유대인은 독일 시민권을 완전히 박탈당합니다 두 번째가 독일인의 피와 명예를 지키는 법이라는 굉장히 중세적인 제목의 법입니다 독일인의 피와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종 혼합 또는 인종 탈취를 금지시킨다는 겁니다 독일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과 독일인 또는 그와 관련된 혈통은 결혼이든 성관계를 할 수 없다는 법이죠 독일 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의 결혼도 모두 무효화했고 독일인과 성관계를 맺은 유대인은 강제 수용소로 보냅니다 독일인도 3개월 동안 정신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과 입을 맞추거나 손을 잡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인 혼혈 등급까지 매깁니다 완전한 유대인이란 뭐냐 친조부모와 외조부모 중에서 적어도 3명이 유대인일 경우에 해당한다 두 사람이 유대인이고 두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유대교를 믿고 있거나 나중에 믿게 된 사람 또는 유대인과 결혼한 사람도 완전한 유대인이다 1급 혼혈 유대인은 친조부모와 외조부모 중에서 두 사람이 유대인이지만 유대인과 결혼하지 않았거나 유대교를 믿지 않는 사람 2급은 친조부모와 외조부모 중에서 한 사람만이 유대인인 경우 이런 식으로 나치는 조부모의 인종적 신분을 증명하라고 했고 독일인은 출생기록, 세례기록, 유대인 공동체 기록, 사망증명서, 요비까지 찾아서 제출해야 했어요 심지어는 족보학자까지 고용했다고 합니다 뉴른베르크법이 제정되면서 유대인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1934년 말까지 유대인 출신 변호사 1,400여 명이 자격을 박탈당하고 판사와 검사 381명도 해임됩니다 1935년까지 독일 유대인 출신 의사 절반 이상이 의사직에서 쫓겨났고 유대인 소유기업은 배척을 받아 파산하고 지방정부와 법원 대학에서도 쫓겨납니다 뉴른베르크법은 독일인과 유대인을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법이었고 유대인 학살의 최초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유대인을 공개적으로 차별하고 낙인을 찍는 겁니다 1938년 8월에 가족명칭 변경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독일 내 유대인 중에서 남성은 이스라엘, 여성은 사라라는 이름을 추가해서 단공소에 신고하게 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 여권에 관한 법령도 제정합니다 1938년 10월 나치는 모든 독일 유대인의 독일 여권을 무효화합니다 독일 유대인들은 여권이 다시 효력을 발휘하려면 여권 사무소에 제출해서 유대인을 상징하는 J자로 도장을 찍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정말 유명한 것이죠 유대인 표기에 관한 경찰 규정이란 걸 만드는데 1941년 9월 1일에 6살 이상의 유대인은 본공장소에서 유대인이라고 적힌 다위세별이라는 배지를 왼쪽 가슴에 착용하게 합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합병으로 오스트리아 유대인들도 독일법이 적용됩니다 모든 독일 유대인은 신분증을 회수하게 되죠 이때 독일에 거주하던 폴란드 출신 유대인 만 7천 명이 나치에 의해서 집단으로 강제 추방을 당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고 소지품을 운반할 수 있는 여행 가방은 한 사람당 한 개씩만 허용합니다 남은 재산은 나치와 이웃 국가들이 약탈해서 몰수합니다 이렇게 해서 힘들게 폴란드와 독일 국경까지 다다른 유대인들에게 폴란드 정부는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합니다 만 7천 명의 유대인이 국경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린슈판 부부가 있었는데 이들의 17살 난 아들 허셜 그린슈판이 파리에서 홀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부모와 유대인 모두가 학대받는 것에 분노해서 파리 주재 독일 3등 서기관을 암살하게 됩니다 히틀러는 이 사건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세계 유대주의의 음모로 돌립니다 1938년 11월 9일 나치 당원들과 돌격대원들이 앞장서고 평범한 독일 시민들까지 합세해서 횃불과 벽돌 조각, 몽둥이를 들고 유대인 사냥에 나섭니다 나치는 이 날을 제국 수정의 밤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붙입니다 산산이 부서져서 거리에 널린 유대인 소유의 가게 건물, 회당, 유리창문이 수정처럼 반짝였기 때문이라고 하죠 따라서 크리스탈은 진짜 수정이 아니라 불타는 가옥에 유리창이 터져 나오는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이날 저녁 폭도들은 독일 오스트리아 등지에서 약 200개의 유대교 회당과 유대인 묘지를 파괴합니다 8천여 곳의 유대인 상점을 약탈하고 유대인 주택까지 파괴하고 불태웁니다 최소 유대인 91명을 살해하고 2만 5천 명이 체포되어서 강제수용소에 감금됩니다 홀로코스트의 서막이 오른 것이죠 데일리 텔레그래프 특파원 휴 그린은 수정의 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지난 5년 동안 독일에서 발생한 반유대인 사건을 여러 번 봐왔지만 이것처럼 구역질 나는 일은 결코 없었다 인종적 증오와 히스테리가 다른 점잖은 사람들을 완전히 사로잡은 것처럼 보였다 나는 멋진 옷을 입은 여성들이 손뼉을 치며 환희의 겨우와 비명을 지르는 동안 존경할 만한 중산층 엄마들이 재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악의를 안아올리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은 차별과 폭력을 혐오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차별과 폭력처럼 쉽게 동조되고 습관화되는 것도 없습니다 건전한 사회란 그러한 습관의 길을 차단하고 이성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제어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유대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유럽의 평화는 기대할 수 없다 다른 민족들의 몸체에 기생하면서 그들의 생산적인 노동을 착취하는 형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다른 민족들처럼 유대인도 정직하고 생산적인 노동으로 그들의 삶을 꾸려가는 방법을 터득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는 이상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재앙이 닥칠 것이다 만약 유대 금융 자본이 다시 한 번 유럽의 국가들을 세계대전으로 내모는 데 성공한다면 그 전쟁의 결과는 유대인의 승리가 아니라 유럽 유대인의 전멸이 될 것이다 히틀러에 의해 계획된 유대인 몰살 작전 인종 청소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전쟁사를 읽어드리는 전쟁사 읽어드립니다의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수정의 밤 이후 1939년 9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유대인은 이전처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모두 잃어버립니다 공립학교에 다닐 수도 없고 사업을 하거나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땅을 가질 수도 없었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과는 사귈 수 없었습니다 공원이나 도서관, 박물관조차 갈 수 없었고 공공의자에 앉을 수도 없었죠 저녁 8시 이후 외출이 금지됩니다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없어서 걸어 다녀야 합니다 모든 가정집에서 전화기를 압수했고 공중전화에는 유대인 사용 금지라는 경고 문구를 붙입니다 도로에 나서기만 해도 독일 교통사회에 저촉되는 행위로 간주해서 운전면허증을 취소합니다 그나마 1939년까지는 독일 정부의 돈만 내면 유대인이 독일을 떠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해까지 독일에 거주하는 50만 유대인 중에서 30만 명이 독일을 떠납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모든 독일계 유대인과 오스트리아 유대인들은 폴란드에 마련한 게토에 보내져서 그 안에서만 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여담이지만 이런 유대인 방출 정책을 통해서 가장 특혜를 본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나중에 핵폭탄을 만들게 되는 양자 물리학 전문가들도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고 의사, 대학교수, 지식인들 상당수가 미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유럽사에서 어처구니 없는 정치로 인한 인재 유출이 두 번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프랑스의 위그노 탄압입니다 이때 위그노들이 대체로 브루즈와 전문기술직 군인 직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대거 이탈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학자는 프랑스가 대퇴한 게 이것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재미난 게 이 사건이 독일 부흥의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렇게 덕을 받던 독일이 자기가 얻은 역사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유대인을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의 발전과 부흥에 엄청나게 공헌했다는 것 이것도 정말 아이러니 중의 아이러니죠 독일 점령 지역에는 1600개가 넘는 집단 수용소와 900개의 강제 노동 수용소가 생깁니다 노동의 강도는 살인적이었고 강제 노동에 동원된 노동자들은 수용 이후에 평균 수명이 3개월에 불과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1941년에는 이주 금지령이 내리는 바람에 도망가지 못한 유대인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1941년은 강제 수용소의 목적이 구금에서 살인으로 변합니다 나치는 전쟁에 돌입하면서 국민적 지지를 더욱 강화할 필요를 느꼈고 민족적 단합을 주도할 새로운 희생양이 필요해집니다 히텔러는 나의 투쟁에서 자신이 비롯한 빈 생활 때부터 반유대주의를 접했고 그렇게 했다고 말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나치에 가담하면서 반유대주의가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깨달았던 거죠 나의 투쟁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전쟁 전이나 전쟁 중에 우리 노동자가 전쟁에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1만 2천에서 1만 5천 명의 더러운 히브리인들을 독가스로 처리할 수 있었다면 수백만 명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때만 해도 이게 계획적인 인종 청소 구상은 아니고 반유대주의 선정을 하다가 본인이 또 전쟁 때에서 독가스도 경험하고 그랬으니까 강렬했던 기억을 가지고 이렇게 죽이자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 히틀러가 출세하고 반유대주의가 완전히 국가의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독가스를 이용한 살인이 실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히틀러는 유럽에서 필요하다면 가장 잔혹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모든 유대인을 청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6개의 학살 수용소가 봄이 되기 전까지 폴란드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유명한 아우시비치입니다 이 중 폴란드 쿨룽호프에 최초로 학살 수용소가 세워집니다 1941년 12월 8일부터 유대인을 가스로 살해하기 시작합니다 노동에 부적합한 유대인들을 불악 방식 곧 가스 사례로 제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죠 처음에는 총살이나 유대인을 한 건물에 모아놓고 폭발물을 터뜨리는 방식으로 학살했는데 이게 사실 시간이 엄청나게 걸렸습니다 그러자 가스실에서 한꺼번에 학살하는 방식을 고안하게 됩니다 아우시비치의 수용소 소장이었던 루돌 프레스는 이런 말도 합니다 비위가 약해서 총살이나 출혈 장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독가스가 더 합리적이고 위생적이고 인간적인 방식이다 트래블링카, 소비보, 베우저츠, 루블링 네 곳에서는 트럭의 배기가스, 즉 엔진 배기가스 방식을 이용해서 유대인을 죽였습니다 베우저츠 학살 수용소는 1942년 3월에 세워졌는데 이곳은 상설 가스실을 갖춘 최초의 학살 수용소였습니다 베우저츠 학살 수용소에서 목격담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학살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먼저 기차 화물 차량에 6천 명 정도의 유대인이 실려 도착합니다 낼 때 보니까 이미 1450명이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생존자들은 채찍질을 당하면서 기차에서 내립니다 이들은 입고 있는 옷을 전부 벗어내놓았고 안경, 돈, 귀금속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여성이나 어린 여자아이들은 머리를 깎았습니다 나치는 유대인에게 유버트 승무원을 위한 특별한 물품이나 슬리퍼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했다고 설명합니다 유대인 남자, 여자, 어린아이까지 모두 발가벗은 채 차례차례 가스실로 이동합니다 이들을 향해 어떤 친일의 장교가 여러분이 할 일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것이다 이것은 폐를 강하게 만든다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정말 좋은 소독제니까 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가스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이제 디젤차에 시동만 걸리면 배기가스가 나와서 유대인을 전멸시킵니다 25분 뒤에 가스실 안을 들여다보니 유대인 대부분은 죽어 있었습니다 32분 뒤에 다시 들여다보니 숨 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죠 실제로 목격자는 모든 사람이 현모암처럼 서서 죽었고 유대인에게는 쓰러지거나 기댈 1인치의 공간도 없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일꾼 중에는 갈고리로 죽은 사람의 입을 벌려서 금리를 뽑기도 하고 항문이나 생식기를 뒤져서 귀금속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체들을 가스실 부근에 파넣은 참호로 던집니다 어떤 참호는 길이가 수백 미터나 되었는데 며칠 동안 사체가 부풀어 오르는 게 깔아앉으면 디젤유와 함께 불을 붙여서 재로 만들었다고 하죠 바르샤바에서는 순전히 학살을 위해서 매일 6천명씩 유대인을 선발해서 이동시키는 수용소행 열차가 운영되었습니다 여기서 인근 트래블링카 학살 수용소로 유대인을 실어 날랐는데 여기에는 8개의 가스실이 있었고 속옷을 포함해서 쌓아놓은 옷가지가 35m에서 40m 정도였다고 합니다 친위대는 일부 유대인만이 수용소로 보내질 것이라는 거짓말을 개토에 교묘하게 퍼뜨립니다 열심히 협력하면 살아남을 기회가 늘어난다는 거짓 희망을 유대인에게 불어넣습니다 학살 수용소 중에서 최대 규모였던 아우시비치에서도 가스 사례가 시작됩니다 가스실은 샤워실이라고 불렸고 유대인들은 샤워를 한다는 말을 듣고 가스실로 향합니다 샤워룸처럼 보이도록 처형실 문장에 적십자 마크를 붙여서 위장해 두었고 친위대는 유대인이 샤워룸을 향해 정렬하는 사이에 죄수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에게 음악 연주까지 시킵니다 아우시비치에는 5개의 가스실이 있었고 가스실 하나당 하루에 12,000명 즉 하루에 6만 명을 살해할 수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어떤 희생자의 주머니에서 오랜 여행 끝에 간신히 여기에 도착했다 입구에는 샤워실이라는 표지가 걸려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비누와 수건을 받아들고 있다 놈들은 이제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일까라고 적힌 메모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 아우시비치에서만 200만 명 이상이 사례되었습니다 나치는 유대인의 저항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려고 개토에서의 이송은 공장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심지어 숲속에 호수가 그려진 엽서를 대량으로 인수해서 강제 수용소 내 유대인들에게 잘 있다, 일도 잘하고 건강하다 이런 식으로 써서 보내기도 합니다 수용소를 향하는 도중에는 기차표 판매소가 있는 가짜 역을 만들어 놓고 역사에는 손으로 그린 시계와 비알리 스토크 방면 이렇게 쓴 표지까지 걸어놓습니다 아우시비치에는 죽음의 천사라고 불렸던 32살의 의사 요제프 맹겔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유대인들을 살해하는 것이 출세의 지름길인지 잘 알고 있어서 수용소에 갇힌 유대인들을 실험 대상으로 사용합니다 인종의 차이, 신체적 기형에 대해서 연구 성과를 남기려고 했죠 다시 말하면 생체 실험을 한 겁니다 기형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수용소에 도착하자마자 맹겔러의 연구를 위해서 죽어야 했습니다 페놀, 가솔린, 클로로포럼 공기를 주사해서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어린 눈에 파란 물감을 투입해서 눈 색깔을 바꿀 수 있는지 실험하고 쌍둥이 몸에서 피를 뽑아내서 다른 임산부에게 주입한 다음에 쌍둥이가 태어나는지를 실험합니다 쌍둥이가 있으면 신체의 일부를 잘라붙여서 결합 쌍둥이를 만들 수 있는지 실험하고 성별이 따른 쌍둥이는 생식기 교체 시술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나치 통제 아래에 있었던 유대인은 약 900만 명이었는데 이들 중 600여만 명을 학살합니다 이 숫자는 유럽과 러시아에 거주하던 모든 유대인 1,100만 명의 절반이 넘는 숫자입니다 히틀러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3대의 적을 천멸시킬 인종 청소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공산주의자 두 번째가 러시아의 공산체제를 주도적으로 세운 유대인 세 번째가 슬라브적이었어요 유대 각국에서 잡아온 유대인, 집시, 공산주의자 심지어는 비유대인 노약자까지 인종 청소라는 명력으로 대량 학살을 저지릅니다 홀로코스트는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홀로코스트는 없었다고 믿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인류의 역사는 선한 쪽으로 보면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과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극악한 폭력도 저지를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홀로코스트의 진정한 교훈은 우리들조차 믿을 수 없는 폭력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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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